여러분들 니오콘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라는데 니오, 니오콘, N-E-O, 니오콘, C-O-N 니오라는 말은 낮은 말에서 왔는 말인데 뉴, 뉴라는 말이죠. 세그라는 말이고 세 것. 콘 하는 건 conservative, 보수주의라는 말 conservatism, 보수주의라는 말을 생략해서 그냥 콘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니오콘서버티비즘, 신보수주의 그걸 생략해서 니오콘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치에서 두 조류가 있는데 하나는 liberalism, 자유주의고 다른 하나는 conservatism, 하나는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화당은 conservatism이고 공화당은 보수주의고 민주당은 liberalism, 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liberalism이라는 말보다도 progressiveism, progressiveism, 진보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대단히 주의해야 될 일은 영국의 liberalism, 영국의 자유주의가 미국에 들어오면 그게 conservatism이 됩니다. 영국에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미국식으로 보면 그것은 자유주의가 아니고 그것은 보수주의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할 것이라면 19세기까지 영국의 자유주의는 주로 뭐를 했냐고 할 것이라면 귀족이나 교회나 국가에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나 일반 빈민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참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한 일이지만 영국에서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일반 노동자나 일반 빈민들에게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이 사람들이 했는 일은 뭐냐고 할 때면 귀족들, 교회 또는 국가에 대해서 반항을 했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들 귀에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것은 교회를 반대를 했다. 그게 아마 한국 사람 귀에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서 별로 발붙일 데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의 종교의 큰 흐름은 불교였습니다. 그리고 유교를 종교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지만 유교가 또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유교가 아주 센 한국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상층계급에 뚫고 들어가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독교는 하층계급에 보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는 힘없는 집단이었습니다.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의 경우는 아주 다릅니다. 중세의 유럽에서는 천주교회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 교회의 권력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황제들도 천주교 법황 앞에 나와서는 쩔쩔맸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된 다음에도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영국의 국교가 우리말로 말하자면 성공회 한국에 나와서는 그것이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에서는 에피스코팔처치, 감독교회로 되어 있고 한데 이것이 영국에서는 처치 오브 잉글랜드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성공회 미국에서는 에피스코팔처치로 되어 있는데 이 처치 오브 잉글랜드는 아주 권력이 당당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자유주의는 이 교회의 권력에 대해서도 반항을 했고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도 반항을 했고 또 국가의 권력을 쥐고 있는 이 귀족들에게 대해서도 반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반 빈민들이나 일반 노동자들에게 대해서는 별로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국의 자유주의는 미국에 들어오면 보수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진 커크패츄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 커크패츄릭 이 사람은 여자인데 조지타운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이 사람이 유엔 대사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1981년에서 1985년까지 4년 동안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학생 때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좌익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급진적인 자유파 말하자면 매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레이건을 좋아했느냐고 할 때면 레이건이 처음부터 소련에 대해서 아주 반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무너뜨리려고 처음부터 아주 계획을 단단히 했습니다. 이러한 레이건의 반소련 정책 소련을 반대하는 이 정책에 진 커크패츄릭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그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는 좌익운동으로 했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1970년대에 이 사람이 자유주의와 완전히 결별하고 공화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뿐 아니고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인데 레이건의 반소련 정책을 지지를 해서 민주당을 떠나서 공화당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신보수주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니오칸사부티스트 니오칸사부티스트 신보수주의자 니오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또 한쪽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레이건 데모크래트 레이건을 지지하는 민주당이라 민주당이라 레이건은 공화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화당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이상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민주당 사람들이 레이건을 지지를 하고 공화당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레이건 데모크래트 레이건 민주당 레이건을 지지하는 민주당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레이건의 공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니오칸사부티즘은 정치적으로 반소련 운동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역시 사회복지 제도에도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 정책에도 정책도 아주 중요시하고 그것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신보수주의자들이 내는 언론지 잡지가 정치평론 잡지가 몇 개가 있는데 처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칸멘타리 주석이란 말이죠. 칸멘타리는 칸멘탈리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는 1960년대에 시작이 됐습니다. 노르만 포드렛트라고 하는 사람이 주필이고 그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미지 덱터라고 하는 주필의 부인이 편집 책임도 맡아있고 또 가끔 글도 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호로 말씀드린 잡지는 The Public Interest 공중이익 공중이익이라고 하는 The Public Interest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는 어빈 크리스톨 어빈 크리스톨 또 네이던 글레이자 이 두 사람이 공동 편집인인데 네이던 글레이자는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빈 크리스톨이 이 사람을 붙잡고 공동 편집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잡지는 1965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잡지가 하나 있는데 The National Interest 이거는 개간 잡지입니다. 1년에 4번 나오는 추나초동 4번 나온 잡지인데 이 잡지는 어빈 크리스톨 혼자서 편집하고 발행하는 잡지입니다. 이 National Interest하고 혼돈해서는 안 되는 잡지가 National Review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National Review는 네오콘 잡지가 아니고 이거는 순 보수주의 잡지입니다. 이 두 잡지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National Review는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주피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